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군요. 팝업 윈도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리스트 팝업 윈도우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방법들은 필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별도의 윈도우 이런 것들을 띄우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그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HTML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갖고 있는 HTML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팝업 윈도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별도로 화면에다가 내가 윈도우를 만들어서 띄우는 걸 갖다가 우리가 팝업 윈도우라고 해요. 어떤 것들이 팝업 윈도우냐. 앞에서 여러분들이 팝업 윈도우에 해당하는 걸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팝업 메뉴 기억나세요? 메뉴에서 팝업 메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니까 이 버튼에 해당하는 내가 메뉴가 이렇게 떴었잖아요. 버튼에서. 얘가 뭐냐면 팝업 윈도우에요. 팝업 윈도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던 것 중에서 팝업 윈도우가 뜨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버튼이 스피너였어요. 스피너. 스피너가 딱 누르면 어떻게 됐죠? 별도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런 거 보여줬죠. 얘가 뭐냐면 팝업 윈도우에요. 팝업 윈도우. 팝업 윈도우.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것을 갖다가 내가 띄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이런 것들을 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애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팝업 윈도우라고 해요. 팝업 윈도우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이젯 아래 일반적으로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한 이젯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팝업 윈도우가 뜨는데 기준이 되는 이젯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앵커 라고 불러요. 앵커. 그래서 앵커 라고 해서 앵커를 설정하고요. 그 앵커 아래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띄웁니다. 팝업 윈도우에 내가 모양을 임의로 절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리스트 뷰를 넣어가지고 리스트 팝업 윈도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트 팝업 윈도우는 팝업 윈도우인데 이렇게 리스트 형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템들이. 근데 이제 아이템이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그냥 리스트 뷰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리스트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팝업 윈도우에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트는 얘가 아이템이 선택이 되려면요. 뭐냐면 포커스를 가져야지만 선택이 되거든요. 리스트 뷰가. 근데 리스트 뷰가 포커스를 가지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포커스를 얘가 가졌으니까 만약에 에디 텍스트 같은 걸 써요. 그럼 에디 텍스트가 여기가 입력을 받으려면 얘가 포커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얘도 포커스를 갖고 얘도 포커스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오류죠. 오류. 포커스를 가진 애가 두 개가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포커스를 가진 애가 두 개가 있는 건. 그래서 그냥 리스트 팝업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쓸 수는 없고요. 리스트 팝업 윈도우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갖다가 페이크 포커스를 갖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포커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페이크로 포커스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트 뷰를 이제 약간 페이크한 포커스를 갖도록 그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화면에 띄워야 되거든요. 그런 처리들을 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 리스트를 갖도록 만든 팝업 윈도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API 11부터 제공을 했어요. API 11부터 제공을 했는데요. 서포트 라이브러리 에컴팩 V7에서 에컴팩 V7에서는 서포트를 이용해가지고 하이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팝업 윈도우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띄운 모양입니다. 자 이제 팝업 윈도우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팝업 윈도우 만드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Set Content View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뷰를 설정해줘요. 내가 팝업 윈도우를 통해서 보여줄 뷰를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팝업 윈도우의 크기를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et Width, Set Height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요. 크기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Set Width, Height 해가지고 뭐 이제 윗하고 하이트를 결정을 해주는데요. 여기 이때 결정할 때는 랩 컨텐트 뭐 이런 것도 써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크기는 얼마, 얼마 이렇게 결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랩 컨텐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요. 아니면 컨텐트 크기 같은데 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기를 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윈도우를 띄워야 되는데 팝업 윈도우를 띄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Show As Drop Down 뭐 이런 함수들 또는 Show As Location 이렇게 해서 띄울 수 있습니다. Show As Drop Down이라고 하는 건 여기 때 앵커 지정하고요. 앵커 뷰를 지정한 다음에 띄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앵커 뷰에 해당하는 거 밑에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앵커 뷰하고 위치를 지정하면 그 앵커 뷰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어디에 띄워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특정한 앵커를 지정하고 그 앵커 뷰에서부터 뭐 어떤 크기, 어떤 위치만큼, 얼만큼 이동해서 띄우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팝업 윈도우를 갖다가 내가 사라지게 이렇게 하려면 백키를 딱 누르면 백키를 누르면 팝업 윈도우가 Dismiss 돼요. 그래서 백키를 눌렀을 때 Dismiss 때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내가 팝업 윈도우 이렇게 떴어요. 팝업 윈도우 떴는데 밖에 이렇게 딱 터치하면 이걸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팝업 윈도우에요. Set Outside Touchable 이라고 하는 이런 데 써도 될까요? Set Outside Touchable 이라는 게 팝업 윈도우의 바깥을 이렇게 터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깥을 딱 터치를 하면 이제 무슨 의미로 팝업 윈도우는 인식을 하려면 아 얘 캔슬하겠다는구나 이런 의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밖에가 터치가 되면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Set Outside Touchable True 해가지고 이런 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팝업 윈도우 바깥이 딱 선택이 됐을 때 얘가 사라지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팝업 윈도우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앞에서 얘기하듯이 Set Content View 그 다음에 Set Width Height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ow As Drop Down 해가지고 여기 앵커를 설정하면 그 앵컴에서 앵커를 아래 보여주도록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how As Location 하면은 이제 Parent View를 설정하고요. 그 Parent View에 X, Y 설정하면 그 X, Y 위치에서 뜨기로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윈도우를 갖다가 내가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 위치나 크기가 변경되면 다시 그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팝업 윈도우가 위치나 크기가 변경되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변경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리스트 같은 거 있는데 리스트에 어떤 특정 아이템 밑에 떴어요. 근데 리스트를 스크롤하면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거기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업데이트 이런 거 호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팝업 윈도우가 사라지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Dismiss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로 호출해주면 되고요. 팝업 윈도우가 사라질 때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Dismiss, Listener 이런 걸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팝업 윈도우 바깥을 터치해도 사라지게 하려면 Outside Touch Up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ft Input. 예를 들어 팝업 윈도우에다가 Edit나 이런 것들을 놨어요. 그래서 그 Edit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키패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키패드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윈도우 저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과 내가 설정할 때는 Set, Soft, Input, Mode 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Input, Mode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팝업 윈도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 함수들을 호출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요. 팝업 윈도우를 내가 상속해가지고 그래서 My 팝업 윈도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는 이제 팝업 윈도우를 상속해가지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My 팝업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생성자 안에서는요. 뷰를 만들어가지고 설정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Context하고 이제 크기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뷰를 만들었어요. 뷰는 이제 Context에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가지고 뷰를 만들었고요. Set, Content View에 가서 Content View 설정을 딱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가 기능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거죠.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요. 버튼을 누르면 팝업 윈도우를 사라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게 이런 것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만든 팝업 윈도우를 사용하려면 My 팝업 윈도우에서 팝업 윈도우를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 밑에 딱 팝업 윈도우를 띄울 거예요. 그러려면 팝업 윈도우에 Show as drop down 해가지고 딱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팝업 윈도우를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이번에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사용할 때는요. 리스트 팝업 윈도우는 그냥 리스트 배치하는 거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리스트 팝업 윈도우는 안에서 레버적으로 페이크로 포커스를 갖는 이런 리스트비를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리스트 팝업 윈도우고요. 리스트 팝업 윈도우에는 이제 힌트를 위한 프롬프트 윈도우, 프롬프트 뷰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제 뭘 할 수 있는 힌트 뷰를 갖다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힌트 뷰를. 그래서 힌트 뷰를 이용해서 힌트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 팝업 윈도우에 어떤 게 있느냐면 리스트 팝업 윈도우는 리스트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어댑터를 설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댑터를 설정한다든지 아이템이 클릭되면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아이템 클릭 리스트는 오늘 등록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설정되어 있는 리스트 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내가 앵커 뷰를 이제 리스트 뷰를 얻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팝업 윈도우, 리스트 팝업 윈도우가 뜨기 위한 앵커 뷰를 얘는 설정할 수 있어요. Set Anchor View 해가지고 설정하고 띄울 때는 그냥 Show 해서 띄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앵커 뷰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뷰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데요. 이게 프롬프트 뷰라는 게 뭐냐면 힌트 뷰에요. 여기 리스트 뷰에 리스트만이 쫙 나오면 먼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롬프트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뷰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포지션 해가지고 프롬프트 포지션이 얘 위쪽에 이렇게 설정할지 이 밑에 이렇게 설정할지 이런 건 위쪽이나 아래쪽에 어디 설정할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이제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보여주기 위한 메소드가 Show, 사라지게 하는 건 Dismiss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사라질 때 알고 싶으면 Dismiss listener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 팝업 윈도우의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런 메소들이 좋게 됩니다. 자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뭐 일단은 리스트 사용해야 되니까 어댑터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팝업 윈도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어댑터 등록하고 리스트만 등록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간단하게 에디스트에서 값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리스트 팝업 윈도우에다가 해당하는 거에 뭐 다시 1, 다시 2, 다시 3에 붙인 거를 갖다 띄우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이렇게 생성을 할 겁니다.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생성하고요.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또 어댑터 만들어서 어댑터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팝업 윈도우가 있는 리스트 아이템이 눌리면 리스트 아이템이 눌리면 그거를 처리한, 처리하기 위한 리스너를 등록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온 아이템 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일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아이템 클릭 리스너 해가지고 아이템이 설정되면 어댑터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일단 처리를 해주고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디스믹스해서 사라지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에디 텍스트에 텍스트가 들어와서 텍스트가 변경되면 온 텍스트 체인지도 텍스트가 변경되면 이때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띄울게요. 어디다 띄우냐면 여기 있는 에디 텍스트 밑에다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갖고 왔고요. 텍스트를 갖고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댑터 전체 지우고요. 어댑터에다가 dash1, dash2, dash3라고 하는 걸 추가한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앵커 뷰가 설정이 돼야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앵커 뷰라고 하는 걸 설정합니다. 앵커 뷰는 이걸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쇼에서 나타나게 하고요. 만약에 글자가 없으면 디스믹스 해가지고 사라지게,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 팝업 윈도우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엣지 텍스트에다가 글자를 몇 글자 입력하면 거기다 dash1, dash3라고 하는 이런 것들 붙은 리스트 팝업 윈도우가 밑에 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 팝업 윈도우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라는 거는요. 이제 내가 새로운 윈도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윈도우 매니저고요. 윈도우 매니저 가지고 내가 윈도우를 추가할 때는요. 윈도우에 대한 속성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윈도우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가 뭐냐면 여기는 윈도우 매니저의 레기아웃 파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의 레기아웃 파람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윈도우의 타입. 이 윈도우는 어떤 윈도우라고 하는 타입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타입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윈도우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앱 만들면 앱의 베이스 윈도우가 만들어지고요. 베이스 윈도우 위에다가 이제 그 서브 윈도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윈도우하고 서브 윈도우는 베이스 윈도우 위에 이제 서브 윈도우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어떤 윈도우들은요. 이런 앱들의 윈도우에 가장 상단에 떠요. 시스템 윈도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떠야 되겠죠.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 같은 경우에도 별도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윈도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윈도우는 여러분의 앱에 가장 밑에 떠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밑에 띄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구분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타입인 거예요. 타입. 그래서 타입 가지고서 그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크기 또는 위치 그 다음에 윈도우의 알파 투명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윈도우의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플래그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속성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죠. 뭐냐면 얘는 내가 만든 윈도우는 스크린이 꺼지면 안 돼. 스크린이 꺼지면 안 돼. 킵 얼라이프. 스크린 유지를 해. 킵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기본 스크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을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해줘. 그 다음에 얘는 키가 뒤에 떠야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플랩을 하고요. 뭐 또 어떤 속성들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화면 캡처하잖아요. 화면 캡처. 근데 어떤 앱들은 화면 캡처하려면 이거는 캡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캡처할 수 없는 시큐어 스크린으로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플래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윈도우에다가 에디텍스나 이런 것들을 배치했을 때 소프트 키패드가 이렇게 썼을 때 소프트 키패드 뜨면 어떻게 동작해야 돼. 소프트 인풋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설정들을 이제 내가 레이어파람이라는 걸 해줄 수 있고요. 저렇게 해서 레이어파람을 설정한 다음에요. 여기 윈도우 매니저라는 걸 얻어와야 돼요. 윈도우 매니저 얻어온 방법은 액티비티에서는 get window manag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얻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서비스 한 다음에 윈도우 서비스 이렇게 하면 윈도우 매니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매니저 이렇게 얻어오고요. 거기에 add view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이 윈도우에 보여질 뷰 있죠. 뷰를 생성해서 그 뷰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보통 윈도우에 배치되는 가장 최상의 뷰를 뭐라고 하냐면 데커뷰라고 불러요. 우리가 데커뷰라고. 그래서 그 데커뷰를 만들어서 그 데커뷰를 넣어주면 되고요. 윈도우에 데커뷰를 넣을 때 윈도우에 속성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레이어 파람 해가지고 레이어 파람을 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갖다가 내가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dd view 했듯이, remove view 해가지고 데커뷰를 넣어주시면 윈도우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윈도우를 생성하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백키를 누르면 백키를 눌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백키를 눌릴 때 윈도우가 보통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거냐면 백키를 누르면 네, remove view를 이용해서 데커뷰를 제거해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디서 처리해요? 데커뷰 안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백킷 처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윈도우 사라지게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판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딱 나오는 액티비티 딱 띄웠잖아요. 액티비티 딱 띄우면 나오는 얘는 뭐가 돼 있냐면 타입이 base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고요. base 어플리케이션 위에 어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타입이 뜨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타입 위에 뭐가 되냐면 여기는 판넬이라고 하는 게 뜨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요. 그럼 이거 위에다가 내가 뭔가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 서브 판넬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타입을. 그러면 이거 위에 떠요. 이거 위에. 그래서 팝업 윈도우 위에다가 또 다른 윈도우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윈도우 매니저가 서브 판넬 만들어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윈도우 레이아웃 파람에 이제 타입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일단 타입을 가지고서 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여기는 get order라는 걸 같이 계산하는 건데요. 즉 어떤 윈도우 위에 어떤 윈도우가 올라갈 거 어떤 윈도우 밑에 올라갈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 타입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앱도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타입에 따라서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타입 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퍼미션을 획득해야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기 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액티비티가 생성되면 액티비티가 갖는 윈도우가 베이스 어플리케이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다이알로그가 갖는 윈도우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판넬은 여러분들이 팝업 윈도우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위에 뭐가 있냐면 미디어 타입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미디어 이제 어플리케이션 미디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볼 건데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피스 뷰도 그때 윈도우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피스 뷰가 만든 윈도우에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카메라를 보여주면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는데 카메라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이 뷰는 베이스보다 약간 이제 아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베이스 윈도우에 버튼이라는 것도 나왔을 때 이거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이런 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미디어 타입이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판넬이라고 하는 타입인데 서브 판넬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에 판넬 위쪽에 떠가지고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서브 판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알로그에 어택치해서 보여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어 오버레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미디어 쪽 위에 떠가지고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서브 판넬 위쪽에서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하는 것 중에 폰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폰. 이 폰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타입 폰이라고 하는 얘는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 화면에 보면 가끔가다 이런 앱들 있죠. 이게 이게 여기가 이제 홈 화면인데 홈 화면에 아이콘 같은 게 보여져가지고 아이콘에서 딱 누르면 뭐 이렇게 보인다든지 여기 이렇게 딱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다른 앱 위에서 내가 만든 아이콘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내 아이콘들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 있죠. 요렇게 이런 애들이 돌아가는 얘가 뭐냐면 폰 윈도우에요. 폰 윈도우. 그냥 내가 정의하면 돼요. 데인저러스 여가지고요. 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데인저러스라고 하는 프로텍션 타입이 데인저러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선언하면 됐었는데요. 23으로 넘어가면서 좀 바뀌어요. 23으로 넘어가면서. 얘는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런 액션을 호출해가지고요. 요 액션을 호출하면 시스템에 설정하는 화면이 뜨거든요. 거기서 설정해 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쪽에 설정해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럼 22 이전처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빌드 그래들에 보면 타겟 SDK 버전을 추정하는 게 있어요. 타겟 SDK 버전을 갖다가 내가 22 이렇게 추정을 하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앱이 돌아가는 방식을 22, API 22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퍼미션 획득하는 메카니즘도 API 22처럼 해주시고요. 뭐 이런 의미거든요. API 23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요걸 갖다가 23 이렇게 하면 나는 돌아가는 방식을 23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면 22 이전까지는 23처럼 동작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22처럼 도는데 23부터는 어떻게 하면 23으로 도는 거예요. 23, 24, 25 앞으로 지금 23까지 밖에 없는데 23, 24, 25 이렇게 나와도 23처럼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타겟 SDK 버전을 그냥 22로 해가지고 이거를 퍼미션을 설정해주거나 또는 23부터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액션으로 설정 화면을 띄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폰 타입 인도우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폰 타입 인도우를 내가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화면에 띄우게 되면 보통 이제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띄우면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띄우냐면 서비스에서 만들어 띄워요. 그래야지 서비스에서 만들어 띄워야지 액티비티가 뜨지 않더라도 항상 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을 만들어 띄우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폰 타입 인도우말고도 쓰는게 시스템 알러트 인도우라고 해서 알러트 시스템에서 알러트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 토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얘도 뭐냐면 토스트 창 있죠. 토스트 창. 이 토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윈도우는 시스템 윈도우는 아니에요. 토스트는. 토스트는 뭐냐 어플리케이션 윈도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액티비티의 윈도우인데요. 액티비티나 액티비티에 속한 윈도우인데 이 토스트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창을 딱 띄우고 있는데 여러분 앱을 갖다가 날리잖아요. 앱의 프로세서를 날면 토스트 창도 같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시스템이 띄우는게 아니라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이 띄우는 윈도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오버레이 윈도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폰 그 다음에 에라 그 다음에 인풋메소드. 인풋메소드를 만들어서 띄울 때 여기 인풋메소드 서비스에서 띄우는 윈도우예요. 그 다음에 인풋메소드 다이얼로그에서 인풋메소드 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화면. 배경화면 띄우는 거. 여기도 배경화면 서비스 이쪽에서 띄워줍니다. 내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서 띄워가지고 해당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다이얼로그들이 존재하고요. 윈도우 타임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의 레이아웃 파랍 중에 플래그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플래그라고 하는 값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런 값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화면이 켜져 있는 동안에 락하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래그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딤 되도록 하기에는 딤 비하인드라든지 그 다음에 윈도우 떴을 때 이제 딤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가질 수 없게 한다든지 터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켜져 있는 동안에 스크린 계속 온 상태를 유지 이거 화면이 계속 켜져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플래그 키 스크린 온 이렇게 하면은 스크린이 켜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풀스크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래그를 풀스크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스테이터스포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풀스크린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화면은 캡쳐를 못하게 하고 싶어요.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큐어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플래그 시큐어라고 하는 걸 키면 돼요. 그러면 캡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락스크린 위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쇼 앤 락스크린 쇼 앤 락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내 앱은요. 이 윈도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락스크린 위에 떠요. 락스크린 위에 뜨는 그런 앱이 있죠. 락스크린 위에 뜨는 앱. 어떤 게 있죠? 알람 앱 있죠. 알람 앱. 알람 앱은 내가 자다가 딱 하면 락스크린 위에 딱 락스크린 위에 딱 이렇게 알람 앱의 화면이 보여지잖아요. 락스크린 밑에 있으면 알람 앱 울려도 내가 그걸 하려면 락스크린 해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락스크린 위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걸 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쇼 앤 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외에도 이런 설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설정들을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크기를 설정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위치를 설정한다든지 알파 값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딤을 나타내는데 딤의 양을 얼마로 할 거냐. 딤의 양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의 포맷. 윈도우의 포맷이라는 건 픽셀을 갖다가 내가 RGB 564 할 건지 아니면 ARGB 888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정렬방식 그래비티 레프트 라이트 아니면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정렬할 때 어디로 할 거냐. 뭐 이런 그래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인프 그 다음에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스크린의 밝기 뭐 밝기는 어떻게 할 거다. 뭐 그 다음에 시스템 UI 비자빌리티에서 트위터 바에 보여줄지 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윈도우 토큰. 윈도우 토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서브 윈도우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 있다가 배치되는 뭐 여기 에디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에 이제 별도의 윈도우 이거에 하위 윈도우를 띄우겠다 그러면 그 에디텍스에 이제 윈도우를 갖고 와가지고 윈도우 토큰을 가지고서 윈도우를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게 얘 윈도우는 얘가 속한 얘가 띄우려고 하는 윈도우가 속한 윈도우 서브 윈도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윈도우 토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소유한 앱 이건 패키지 네임 해가지고 패키지 네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을 띄우실 수가 있어요. 뭐 띄우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매니저를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띄울 뷰를 하나 만들고요. 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레이아웃 파람을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파람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dd View 해가지고 윈도우 매니저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 매니저에 Remove View 해가지고 뷰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윈도우가 사라질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윈도우를 띄우고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웹뷰 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웹뷰라고 하는 건 뭐냐면 HTML을 렌더링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웹뷰예요. 렌더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HTML라는 게 어떻게 돼 있죠? HTML 하고 Head, Title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바디에 들어가면 P 그다음에 H1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보여요. 텍스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는 걸 딱 보면 텍스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요? 그래피컬하게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피컬하게 보여주게 로 만들어서 띄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피컬하게 작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HTML을 갖다가 화면에 보여주도록 만들어 가지고 띄워 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애가 뭐냐면 웹뷰 라고 하는 거예요. 웹뷰 옛날에는 웹뷰는요. 웹킷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요. 요즘에는 크롬에서 구글에서 제가 하는 크롬코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크롬코어 4.4 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 현재 5.0 부터는 이제 크롬코어로 완전히 재치됐어요. 웹킷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크롬코어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웹뷰에 코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들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앱 내에서 이제 브라우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인앱 브라우저라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웹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웹뷰를 사용하면 예 뭐 이 HTML 데이터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네트워크 상에서 갖고 오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인터넷 퍼미션을 지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 퍼미션을 지정해준 다음에 웹뷰를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화면을 배치해서 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렇게 웹뷰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예 웹뷰를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사용하려면 웹뷰를 이렇게 얻어온 다음에요. 웹뷰를 얻어온 다음에요. 웹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설정들을 어떻게 하냐면 Get Settings, Set Settings 세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쓰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이네이글 뭐 그 다음에 줌 이네이글 하고 싶다 그러면 줌 되도록 하게 줌 트루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뷰를 쓸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웹뷰 클라이언트라는 걸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웹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웹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요. 뭐 데이터를 로딩하고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전에 뭐 어떻게 처리할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웹뷰 클라이언트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건데요. 어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웹뷰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웹뷰 클라이언트를 그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웹뷰가요. 웹뷰 클라이언트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그냥 어 URL에 들어왔네 이거 처리하는 방법 웹뷰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처리 다 못하네.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브라우저 있죠. 핸드폰에 있는 다른 브라우저로 그냥 호출해서 걔를 띄워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웹뷰 클라이언트를 등록해줘야 여러분들 앱 내에서 렌더링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웹뷰 클라이언트고요. 웹뷰 클라이언트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요. 웹뷰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함수가 있냐면 should override URL loading 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should override URL loading 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언제 호출이 되는 거냐면 웹뷰가 웹뷰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렌더링에서 보여주기 전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렌더링에서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should override URL loading 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나 이제 이 URL을 처리할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보내줘요. 웹뷰는요. http나 https로 돼 있는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못 처리해요. 예를 들면 마켓으로 이동하는 URL이 있다. 그러면 마켓으로 이동하는 URL에는 웹뷰는 처리 못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여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url이 마켓, 콜론,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처리된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를 실행하는 인텐트 만들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return true 이렇게 해줘야 돼요. default는 return false인데요. return false라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알아서 처리해. 웹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return true는 내가 처리했으니까 너 처리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같은 경우는 내가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처리하지 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웹크롬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 등록할 수 있는데 웹크롬 클라이언트는 주로 이제 웹크롬 클라이언트에서 해주는 일은 뭐냐면요. 프로그레스 다운로드 할 때 얼마나 다운로드하는지 그런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알러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https나 이런 것들의 티큐어한 처리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그런 것들을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주는 게 뭐냐. 웹크롬 클라이언트예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레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웹크롬 클라이언트 이걸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웹크롬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뷰에다가 필요한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줬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웹뷰를 가지고 내가 로딩을 할 거예요. 로딩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웹뷰에 로드 URL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띄워주고 싶은 URL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드 URL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웹뷰는 기본적으로 시스토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뷰에 내가 고백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Can 고백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고백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 다음으로 돌아가려면 Go Forward 해가지고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토리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시스토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앞이나 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웹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웹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웹뷰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스크립트 중에서요. 좀 특이한 가정을 하고 있는 스크립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 특이한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웹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뭔가 그 링크가 있어서 링크를 딱 클릭했어요. 링크를 딱 클릭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단말에 설치해 있는 앱이 있어서 앱이 구동이 돼요. 근데 얘를 딱 클릭했는데 앱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마켓으로 이동해서 마켓이 마켓으로부터 다운로드할 때 이렇게 구동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얘네를 처리하고 있느냐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일단은 이 앱을 구동해요. 앱을 딱 구동했는데 앱이 없으면 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앱이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 그 exception이 이렇게 저기가 뜰 거예요. 앱이 있으면 앱이 구동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백그라운드 내려가거든요. 백그라운드 내려가 백그라운드로 내려가니까 얘를 처리할 수 얘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내려가니까 그때 이거 안 띄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백그라운드로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 그거 못 띄워요. 라고 에러가 딱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딱 호출해 놓고요. 일정 시간 후에 타이머를 돌려가지고 뭐 한 100mm나 200mm나 300mm나 이렇게 후에 어떻게 하냐면 마켓을 이동하게 버려요. 근데 타이머는 얘가 백그라운드 내려가면 멈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멈춘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처리를 안 해주면 안 멈춰요. 안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코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퍼즈되면 그냥 타이머를 무조건 멈춰줘야 돼요. 그리고 리듬 됐을 때 다시 타이머를 부동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런 코드고요. 이런 코드 때문에 저런 처리들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팝업 윈도우 사용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매니저하고 웹별로 쓰는 방법 알아왔어요. 팝업 윈도우라는 거는 다른 유젯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윈도우를 별도로 만들어서 띄우는 게 팝업 윈도우였고요. 사용할 때 세컨텐트 뷰 한 다음에 윗스 하이트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쇼에즈 드락다운이라든지 쇼에즈 로케이션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타겟 앵커를 설정하고 그 앵커 밑에다가 내가 윈도우를 별도로 트위드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요. 리스트 팝업 윈도우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어댑터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매니저라는 걸 알아봤어요. 윈도우 매니저라는 거는 별도에서 내가 윈도우를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윈도우 매니저였고요. 윈도우 매니저를 갖다가 얻어 올 때는 뭐 게시스템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 올 수 있고요. 이렇게 얻어 온 다음에 레이아웃 파람 윈도우 매니저의 레이아웃 파람에서 레이아웃 윈도우의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정한 다음에 AddView 해가지고 여기다 뷰를 추가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파람에 따라 여러 가지 타입이나 플래그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윈도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뷰 라는 거를 알아봤죠. 웹뷰는 HTML 렌더링 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웹뷰고요. 웹뷰 사유 관련 반드시 웹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